여러분 안 들리죠? 잘 안 들리죠? 잘 안 들리죠? 잘 안 들리죠? 안멍 잘 안 들리죠? 그냥 얼굴 보려고 왜 이렇게 돌리지? 만날래 쭉 봐요 오늘 화장을 벌렀는데 어플을 쳤어요 어플 때문에 이걸로 눈이 빨간래 이거라고 듣겠지 이렇게 잘 안나 반등리도 잠깐 돌려두고 빨리 여러분 제가 틴을 받아 봤는데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숫자를 사를라고 기다렸다가 숫자를 사를라고 그래서 어 라이브는 자주 못해도 아이패드로 한다고 아무튼 잠깐 튼거에요 안들리는거 알아요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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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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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j 뭐? 라이브는 몇시간에 생각해? 근데 스파트는 라이브 아니야? 그래도 일부러 지금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건데 뭐 또다 이렇게 생각해? 내 생각에는 광고정남도 남길 수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데 내 마이크 고장 고장 My phone is broken Broken 네 무용이구나 여름이라 시원한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시원하대 언니 GGS 왔어 GGS 나 핸드폰 고장 났어 손이 고장 나가지고 안 들리지? 내 목소리 안 들리지? Broken MIC Yes, yes Broken MIC 하하 마이크 아니지? 마이크 혹시? 마이크 씨 마이크 씨 마이크 씨 마이크는 싹 Terre 하하 마이크는ids 마이크? 마이크는 마이크는 카치 나 원풍밖에? 학물은 그래도 나름 사람일텐데 이거 작년카메라 나왔는데 후면카메라 한번 바꿔봤대요 옛날에 옛날에 후면카메라 그 뭐지? 그거 내가 봤지 지금, 그, 끊어져서 한 번 더 봤어 애가 벨개 뒤에 좀 막았나 바비 아니 이건 타야죠 아무튼 됐지만 나는 너무 웜한 메이크업 안 좋아하고 너무 그런가 저는 웜톤이 너무 웜하다는 좀 더 뜨지 않나 난 잘 모르겠는데 또 나는 약간 좀 공영으로 나온 칭찬 탈렉스로 근데 어차피 잘 안 들리지 여러분 잘 안 들리지요 잘 안 들리지요 볼 수 없어 나 빨리 핸드폰에 바꿨어요 숫자만 빨리 나온다는 내가 바꿀게 언니한테 물어보고 있었는데 뭔데 퍼스널 컬러 받아봤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안 받을라구요 그러면은 괜히 옷장에 버리고 있기로 살릴 것 같아 아니 인생 프로그램 나가는데 참 여러분 그거 봤어 제가 이거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거 신청할 수 있어 아 안 들려서 너무 속상해 그거 신청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리고 오는 거 알겠지 알겠지 어디서 누가 맞춰놨냐고 보신 수도 있어 무슨 refusing 금발외전인데 아 아니 근데 나 지금 여기도 그 겉탈성료라서 금발하면 지금 되잖아 다 옆에 붙어 이게 인턴? 전통 인턴 전통 인턴 보러와 나 보러와 오늘 오늘 전통 인턴 전통 인턴 도망ippng 전통 인턴 ial 이놈의 150 빈 도망ippng 무리 수업 하기만 안될 오참 비디오면 하겠지 굿아임나 행복한 경우도니 맞다 맞다 가시만 굿만나 맞다 아임나소 여러분 아무튼 안될리니까 저는 이만 갈게요 짜잔 다음에 또 올게 아웃캡으로 올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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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